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,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보다 어려운 어린이를 걱정하는 작은 기부를 했습니다. 자신의 첫째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밝힌 익명기부자는 어제 낮 부산 덕천지구대 앞에 폐지를 팔아 모은 돈 3천만 원과 옷, 과자 등이 담긴 박스를 두고 사라졌습니다. 해당 인물은 지난해 동구 목욕탕 폭발 사고 때를 비롯해 2년 전부터 모두 8차례 기부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